동해안의 빼어난 풍광과 어우러진 산사에 소장된 지역의 중요 문화재를 소개하는 풍경 속 문화재의 순서입니다. 오늘은 강릉에 남아있는 유일한 전통사찰로 꼽히는 보현사의 소중한 문화재를 취재했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보현사에 기거하다가 보현보살이 화를 쓴 자리에 사찰을 지었다는 재미있는 창권설화도 전해집니다. 지금은 폐사지가 된 굴산사와 더불어 강릉 지역에서 손꼽히는 선종사찰이었던 보현사. 낭원 대사는 보현사를 사굴산문의 대표적인 사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여기 와서 주석을 하시면서 아마 후악들을 제접하시면서 그 당시 때 지장선을 새로 만들고 그래서 아마 구산선문 중 하나인 사굴산문의 번맥을 이인 사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굴산사를 창권한 범일국사의 제자로 보현사의 상징이나 다름없습니다. 보현사는 중창의 사세를 크게 확장한 낭원대사와 관련된 문화재가 많습니다. 보현사 입구를 지키고 있는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고려시대의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는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남한료초의 불교사, 선종의 전파, 지역 호족 세력들하고 연계성, 고려 태조 건국 과정에서 얽힌 여러가지 역사성, 전통성. 이것이 보현사의 역사적 가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보현사 경회를 따라 조금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 역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낭원대사탑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에 조형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목조, 문수보살, 좌상이 보물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강릉 시립박물관에 소장된 미타개첩은 보현사 승려와 신도들이 결성했던 미타계의 개첩으로 조선 후기 향도계를 구명하는 소중한 자료로 분류됩니다. 귀중한 문화재 몇 점을 남기고 지금은 폐사지로 남은 한송사, 굴산사와는 달리 강릉의 전통사찰로 남아있는 보현사, 강릉의 불교사와 시대상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